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마뱀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지 않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꿈 속에서 도마뱀을 보는 것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이며, 이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꿈 해몽에서 도마뱀은 대체로 개인의 내면 상태나 변화 또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마뱀은 자주 자신의 꼬리를 자르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도마뱀이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며, 그 후 새로운 꼬리를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꿈 해몽에서 변화나 재생,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도마뱀 꿈을 꾸었을 때, 이는 곧 다가오는 변화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적인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도마뱀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도마뱀을 꿈에서 보았을 때, 이는 무의식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람, 또는 자신이 숨기고 있는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도마뱀이 꿈에서 공격적으로 등장한다면, 이는 특정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도마뱀은 빠르고 예리하게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꿈에서의 도마뱀은 피하고 싶은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도마뱀은 외부의 위협을 느끼면 즉시 숨거나 도망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꿈에서 감정이나 상황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제하려는 경향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도마뱀은 본능적이고 직감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꿈에서 도마뱀을 본다면, 이는 직관을 따르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한 문제나 상황에서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직감이나 본능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도마뱀이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은, 현실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무언가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 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스트레스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도마뱀이 실제로 물어본다면, 이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을 경고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도마뱀이 꿈에서 나를 쫓는다면, 이는 현실에서 무엇인가를 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해결하기 꺼려지는 문제나 감정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보다 마주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을 경고하는 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마뱀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꿈은 다가오는 변화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뱀이 공격적이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온다면, 이는 새로운 변화나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도마뱀을 잡는 장면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마뱀을 성공적으로 잡는다면, 이는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마뱀이 도망가거나 잡히지 않는 경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마뱀을 죽이는 꿈은 매우 강렬한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억제되었던 감정이나 문제가 극복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또한 과도한 통제나 억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은색 도마뱀이 나오는 꿈 태몽일 수도 있지만, 검은색 동물의 경우 나쁜 소식, 질병, 슬픔, 고통처럼 불행한 일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흉조로 보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마뱀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꿈 도마뱀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꿈을 꾸게 되면, 사람들을 모집하며, 학자라면 연구자료, 논문 등을 수집해서 새로운 학서를 발표하게 된다. 도마뱀에게 물리는 꿈 도마뱀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일반적인 꿈일 경우,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된다. 도마뱀을 먹는 꿈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도 있음을 징조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을 보는 꿈 길몽으로 해석되며, 하고 있는 사업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혹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을 잡는 꿈 태몽으로 해석되며, 태어날 아이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 또는 고위직에 오르게 될 수 있음을 징조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을 죽이는 꿈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질병에 걸리게 될 수 있음을 징조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을 키우는 꿈 질병이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꿈 주변 동료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거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의 꼬리가 잘리는 꿈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큰 곤육을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의 몸을 자르는 꿈 자식이 질병에 걸리게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꿈 피나는 노력 끝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나방을 잡아먹는 꿈 자신의 경쟁 상대를 제압하거나, 회방꾼을 제거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도망치는 꿈 사업이나 투자한 분야에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징조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때로 몰려 있거나 혀를 날름거리는 꿈 원인 모를 말썽이나 손실을 치르게 된다. 도마뱀이 먹이를 먹는 꿈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정쟁 상대를 따돌리고 방해하는 사람을 제압하여 재물과 이권을 얻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모여드는 꿈 사원 모집이나 자료 수집 등을 나타내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물고 놓지 않는 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빤히 쳐다보는 꿈 좋은 인연을 소개받아 결혼까지 하게 될 수 있음을 징조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사람만큼 큰 것을 본 꿈 도마뱀이 사람만큼 큰 것을 본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크게 출세하는 등 큰 인물과도 연관된다. 도마뱀이 서로 엉켜 모여 있는 꿈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어 일이 잘 풀리게 될 수 있음을 징조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싸우는 꿈 재물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우글거리는 꿈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자신을 물고 있는 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 도마뱀이 자신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꿈 자신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징조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꿈 많은 돈과 재물이 생기게 될 것을 뜻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보는 꿈 사람을 모집하거나 학자는 연구 자료를 수집해서 새로운 학서를 정립하게 된다. 도마뱀이 한 곳으로 줄을 지어 모여드는 꿈 직원 모집이나 연구 자료를 수집할 일이 생길 징조 도마뱀이 혀를 길게 날름거리는 꿈 도마뱀이 혀를 길게 날름거리는 꿈을 꾸게 되면 손재수가 있거나 말썽이 생겨 근심하게 될 징조다. 도마뱀이 혀를 내미는 꿈 일이 꼬일 수 있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으니 매사에 있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함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한테 물려 상처를 입는 꿈 청렴한 사람과 함께 좋은 일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한테 물리는 꿈 미혼인 여성이 꾸었다면 결혼을 하게 될 수 있고 기혼인 여성이 꾸었다면 임신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태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도마뱀이 먹이를 물고 있는 꿈 주변의 동료, 지인, 친구, 상사 등의 방해로 인하여 자신이 세웠던 계획의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붉은 도마뱀을 본 꿈 너무 화려하거나 어두운 색의 도마뱀을 보았다면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징조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사람만큼 큰 도마뱀을 보는 꿈 크게 출세하거나 사업 등이 이루어지며 큰 인물과 친하게 된다. 산길 옆에 우글거리는 도마뱀을 보는 꿈 직장의 수장이 되거나 많은 작품을 지상에 발표하게 된다. 산속을 걸어가다가 도마뱀에게 물리는 꿈 결혼을 하게 되거나 취직을 하게 되고 태몽일 경우 소유자는 크게 출세할 아이를 낳게 된다. 아주 큰 도마뱀을 보는 꿈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출세를 하게 될 수 있거나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음침한 곳에 도마뱀이 우글거리는 꿈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과시할 일이 생길 징조 작은 도마뱀을 보는 꿈 자신이 하는 일이 작지만 소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을 뜻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흰 도마뱀이 나오는 꿈 과거에 없을 정도의 행운이 깃들 수 있으며 혹은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